여러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여러분 저는 247칠린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캄보디아 힙합 리액션 미디오를 갖고 왔어요 제가 일전에도 굉장히 언급을 했고 극찬을 한 바 있는 캄보디안 래퍼 텐도의 음악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디오 리액션 미디오를 해볼 거구요 이름은 넘버원입니다 넘버원 피처링의 프로듀싱을 주로 맡았던 비토라는 아티스트가 이제 비트를 만들기도 하면서 이제 랩벌스까지 같이 맞는 상황이었어요 어 이거 제가 들어보니까 스타일리시하고 좋습니다 댓글 반응에도 있었듯이 릴테카나 릴무지 같은 요즘에 떠오르는 이제 랩스타들의 어떤 바이브가 좀 느껴지는 그런 음악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음악이 프레쉬합니다 여러분들도 듣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시작을 해보죠 텐도의 넘버원 피처링 비토 프로듀스 바이 비토 오디오 리액션을 시작을 해봅니다 야오케이 렛스 게린툴 엽 아유 엔조인 왓츠 마이 비디오 헤비스틸나 섭스프라이브 투 마이 채널 아유 엔조인 왓츠 마이 생일 엔조인 왓츠 마이 생일 엔조인 왓츠 마이 생일 그...코러스 파트가 되게 스타일리시 하다 텐도는 랩 스타일을 들어보면 뭔가 스킨풀한 느낌보다는 랩이 되게 스타일리시해요 부드러운 느낌이면서 아 깔끔하다 플로우가 안정적이고 스타일리시 하니까 듣기에도 되게 깔끔해 이 벌스가 비토의 벌스인가봐요? 음악 들으니까 휴양지 가고 싶다 되게 수영하면서 즐기기에 너무 좋죠? 그녀의 형습지 크롬이라는 말이 그 푸논팽을 얘기하는 건가 프로우미 프로우미 크롬 텐도의 넘버원 피처링 비토 오디오 리액션을 해봤어요 어우 여러분들 깔끔하지 않나요? 약간 텐도의 어떤 랩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제가 느꼈고 지금도 그렇게 느끼지만 조금 깔끔하면서 스타일리시한 랩 스타일을 구사하는 게 텐도의 어떤 랩 스타일의 특징이랄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랩 스타일은 약간 요즘 유행하는 이제 클라우디 랩 같은 느낌도 적당히 들면서 은근히 또 그루브한 느낌도 있는 게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런 음악 들으면 되게 여행 가고 싶다니까 좋은 리조트나 맨션 있잖아요 수영장 딸려있는 인피니티 풀에서 이렇게 즐겁게 음악 들으면서 노는 그런 저의 모습을 상상을 하고 이러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지네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 24-7-72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